자 늦은 밤이나 주말 또는 연휴에 어린 아이 또는 어르신이 갑자기 아프시게 되면 응급실로 달려갈 수밖에 없죠. 새벽이건 밤이건 일단 뛰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간단한 검사하고 나올 때 깜짝 놀랍니다. 응급실 진료 비용이 꽤 많이 나오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부담이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이재명 최장. 사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 급해서 갔는데 한두 시간 만에 별 치료는 안 했지만 안정이 돼서 돌아오려고 계산하니까 돈 10만 원이 나온 때가 몇 명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4분의 1 정도 비용으로 확 줄어든다고요? 야간 응급실에 가면 돈이 많이 나왔던 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급 양목이 많았기 때문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잠깐 가서 진료를 받아도 몇 십만 원씩 나오고 또 간단하게 꼬매기만 해도 수십만 원 나오고 이런 상황이었었는데 이제 그 비급 양목을 굉장히 105개 양목을 다 급여하겠다는 겁니다. 다시 그래서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게 그렇게 바꾸겠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한 절반에서 많게는 4분의 1까지 진료비가 떨어질 것이다. 응급진료비가 그렇게 경감된다. 이렇게 지금 정말로 발표했습니다. 사실 응급실에 가면요. 아이가 열이 날아서 많이 들고 가면 제일 먼저 무슨 독감 검사를 하는데 그거 무조건 돈 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어르신들이 가면 혹시 몸에 잘못된 게 아닌가 초음파 검사하고 그러거든요. 주로 어떤 것들이 포함된 겁니까? 그러니까 가령 이제 독감의 여부. 이걸 판별하기 위해서는 이제 간이 검사가 필요한데 지금은 3만 천 원인데 만 원으로 줄어든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 비장 파열 같은 거 이런 걸 알아보기 위해서는 초음파 검사가 필수적인데 현재는 5에서 15만 원 정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1만 2천 원에서 6만 원으로 떨어지고요. 그리고 급성 심정지 환자용 체온 조절 재료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심정지 상태에서는 체온을 올려주지 않으면 뇌가 기능을 못 하거든요. 이것을 막아주기 위한 장치가 필요한데 이것이 현재는 220만 원, 앞으로는 42만 원이 된다고. 아이고 그러면 정말 부담이 확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돈은 누가 메꾸는 겁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경증 환자라든지 아니면 외래를 쉽게 받기 위해서 꽁수처럼 응급실을 활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럼요. 진짜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양보를 해야죠. 저도 그래서 웬만큼 아파서는 응급실에 저는 가는 일이 별로 없는데 건강하니까요. 어쨌든 부담이 확 준다니까 우리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 그리고 또 연로하신 어르신들 모으시는 분들은 응급실 사용에 좀 부담이 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순위로 이어가겠습니다. 여덟 번째 소식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